하루 10분, 난 오직 나를 생각해. 이 작고 말랑한 공으로 가장 쉽고 편하게 내 몸을 바꾸는 중이야. 거창한 헬스기구도 넓은 장소도 필요 없어. 오로지 앉고 누울 수 있는 공간과 굿볼만 있다면 너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. 이 공 하나로 나는 내 몸과 가장 가까워져. 굿볼로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면 어느새 마음도 가벼워지더라. 가장 좋은 점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부작용과 위험성이 없다는 거야. 하루 10분 투자로 내일이 더 행복해진다면 굿볼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. 내 몸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. 하루 10분 셀프홈케어 굿볼.